여러분 반갑습니다. 따라하기 쉬운 운동 아순할미 입니다. 오늘은 빙고 출발합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1 2 3 4 4 1 2 2 3 4 원이 한 삶을 살며 남은 분명한 마음으로 내 손이 끝나 그 마지막 순간에 날 웃어버리라 나 바라린 대로 어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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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4, 3, 4, 3, 4. 4, 2, 3, 4. 4, 3, 4. 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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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.